좋아요 구독 자 그럼 오늘 소개해드리는 종목은 OLED 관련주입니다. 라온텍이라는 종목이에요. 라온텍 사실은 이제 어저께 종가 매수를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짧게 수익을 좀 내고 나왔던 종목인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아침에 갭 떴다가 상승을 시원하게 못해주고 이렇게 쭉 밀려가지고 하루종일 뺐습니다. 하루종일 하루종일 뺐어요. 눌렀어요. 그죠?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에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 위치까지 지금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시간에 조금 잘 올라가다가 좀 밀렸네요. 자 그래서 내일 상승 출발하면 이 종목이 시세를 좀 줄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어떤 스타일의 종목들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종목들을 좋아합니다. 지금 보시면 라온텍도 신고가를 이렇게 갱신을 해놨죠. 그래서 이게 뭐 바로 갈지 아니면 코인테크처럼 한 번 정도 눌렀다가 이렇게 갈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OLED에 대한 삼성전자 대규모 투자 이야기 그 다음에 정부에서 6대 산업 육성해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. XR, AR 이런 거 관련 주로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 애플에서 또 관련 상품을 갖다 또 출시한다고 하니까 그런 기대감까지 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 손절가는 8,8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거 이제 내일 공략을 해보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. 목표가는 얼마로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. 노란톡방 들어오세요. 그래서 도너리 스탁에서 라온테크 추천해 주셨는데 그거 목표가는 얼마 정도 잡으면 될까요?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다. 그러면 수익 남은 그냥 대충 팔면 되죠. 이렇게 얘기 드릴 거고요. 뭐 기분이 좀 좋다. 그러면 얼마에 파세요. 이렇게 얘기 드릴 겁니다. 참 인간적이죠, 여러분. 아무튼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또 상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샵 00815 이주연 지금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 혼자서 고민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.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제가 어떤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사고 파는 게 좋은지도 얘기를 드리고요. 정말 말도 안 되는 자리에 사가지고 마이너스 막 10%, 15% 돼 있는데 오늘 1시, 2시 라이브 방송할 때 엄청 뭐라 그랬죠. 그런 잔소리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좀 배우시길 바랍니다. 혼자 공부해야 돼요, 여러분.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. 한 만큼 여러분들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거니까 한 만큼 여러분들 눈이 뜨이실 거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아요, 구독